혈아, 왜 여기 있어? 엄마, 아빠가 이거 사줬어. 승현아, 너 그만해라. 창문이. 아줌마라고 불러. 그냥 다른 엄마 친구들처럼. 제가 더 가면 갈수록 미라한테 상처만 더 클 거라는 겁니다.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여자 문젠가? 형한테 여자 있어? 에이, 말도 안 돼. 그럼 대체 왜 이러냐고. 미국 가기 전에 만나던 여자 있었지. 말해. 도대체 뭐야? 도대체 뭔데 장모님까지 저러셔? 제가 승현 씨. 우리 여기서 멈추자. 승현 씨요. 무슨 일로.